웹보이가 자꾸 본인은 인기가 너무 많다, 핫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화 한 통 가지고는 저희가 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뭘로 유명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우리 비일이. 박재범 씨랑도 있어요? 재범 씨. 재범이요. 머리 흔드는데. 물이 엄청 튀겨요. 정시훈 씨, B. B형이에요. 정지훈 씨. 춤을 잘 춰 또. 웹보이 밖에 안 보여요. 지훈 씨를 다 가리고 춤을 춰. 이거 항상 아니죠? 아닙니다. 웃기다, 웃기다. 왜 이렇게 항상 젖어있어요? 이게 아무래도 슬픔에 젖어있다 보니까 눈물을 가리기 위해서 원래 물을 계속 뿌렸었어요. 비도 많고 스프링클러도 많고. 대한민국에는 물 종류는 다 맞아요. 촉촉하기만 해도 그냥 내 안에 있는 댄스 DNA가 확 올라오는구나. 해가 뜨든 어떻게 됐든 물이 몸에 묻으면. 근데 진짜 유명하세요. 진짜요? 네, 제 남편도 팬이에요. 티셔츠도 만드시거든요. 티셔츠요?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? 자체 브랜드는 아니고 그냥 그녀에게 언젠간 닿겠지 하는 마음으로 많이 퍼틸려고 티를 한 장 만들었는데. 굿즈 같은? 네, 굿즈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. 저는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. 구매를 했어요? 제 남편이 구매해서 입고 다녀요. 그 정도로 핫해요. 네. 이 티셔츠인데. 나 저 티셔츠 있어. 나 저 티셔츠 있어. 있어. 왜 반응을 그렇게 해요? 맞아. 이분이었어. 맞아, 맞아. 되게 핫하다고.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선생님이 있어요.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반인과 콜라보를 해주셨어요. 진짜요?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 딱 두 장이에요. 똑같은 티셔츠예요. 최초로 제가 두 번의 콜라보를 하게 된. 진짜 대단하시다. 저는 이제 궁금한 건 무라카미 선생님은 우리 웹보이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? 그냥 되게 슬픔을 같이 동조해주시고 있어요. 언제든지 필요할 때 얘기해라. 어마어마한 분이었네.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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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. 미안한 분처럼 크시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아니면 뭐 됐죠 뭐 이제. 대단한 분이야.